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짱가몽 돗설 51번째 홍치 자기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화학 도자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홍치 청화자기. 홍치는 짧습니다. 제위기관도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성화년제의 아들이죠. 그래서 성화, 홍치, 정덕은 3대가 연이어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3대가 연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왕조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 병고가 나도 병고가 나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성화, 홍치, 정덕은 3부자가 이어지면서 비슷합니다. 색택도 비슷하고 조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중기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활성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지만요. 홍치 청화자기. 홍치는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한 17년 정도 제위에 있었네요. 17년 정도 제위에 있었는데 역사적 원인으로 경덕진 자기가 여러 차례 정소가 됐는데 정소라는 건 소송이 멈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민요는 충격을 받지 않고 그대로 계속 번조하였다. 그래서 전세품 중에 대명 홍치년제라는 관지가 있는 관여 청화자기는 드물게 보이기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치는 전적으로 전기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여서 성화의 계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분의 청화자기의 풍모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기념관, 홍치년제, 성화년제 이런 얘기가 없으면 양자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도자사에서는 성홍불분이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영선불분이라는 말도 있어 왔죠. 그것도 영락이라는 관지가 없으면 선덕하고 헷갈린다는 그런 말 드렸는데 성홍불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와 유는 홍치 청화자기의 태질도 성화라는 비슷합니다. 곱고 하얗고 순정하며 가벼우며 성형의 정성을 들인 거죠. 아버지랑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홍치도 후기가 되면 점차 바뀌면서 정덕 시기에 태가 두터운 태로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홍치의 특징은 거기에 쓰여 있는데요. 바닥에 시위한 것이 많지만 병과 호는 사저가 많다. 그러니까 매병이나 큰 호 같은 관 같은 것은 밑바닥에 유약을 칠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저가 많다는 것은. 그리고 또 특징이 나오는데 이런 특징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과 반의 내져가, 접시가 이렇게 평면이 있다면 평면에 이렇게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것은 탁자면에 꺼진 부분이 탁자면에 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심지어 굽보다 아래로 내려앉아 굽이 탁자면에 닿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볼록해서 탁자면에 닿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오뚜기같이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을 제가 체크를 해놨죠. 완과 반의 바닥이 내려앉는 현상은 홍치자기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출친 거, 홍치 청화자기의 유액은 순정하고 두터운 난백유와 알란자죠. 오리알 같은 색택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푸른기가 도는 걸 난백유라고 합니다. 청백유가 많은 편이며 특별히 유가 모인 곳은 담담한 청색을 찝니다. 하지만 이게 성화랑 약간 다른 점으로 성화는 미미한 밤홍색을 보인다. 그리고 유면이 비옥하고 윤택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성화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을 한번 볼까요? 홍치청화자기는 조용상에서 여전히 성화 시기에 보지, 보지라는 것은 품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더욱 정연하고 온화하며 곡선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소용기물이 역시 성화 때처럼 소용기물이 위주가 되어 있고요. 혼은 비전은 낮고 어깨는 경산이 돼서 풍만한 것을 보인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홍치시의 전대에 없던 유일한 기물은 밖이 깊고 안이 얕은 제갈완이다. 이런 거. 제갈완. 이거요. 이거. 이런 거 제갈완. 재밌죠? 예전에도 한번 기형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돗설 몇 번 안 됐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갈완. 제갈완입니다. 그래서 제갈완은 굽이 없는 얕은 반과 돈시관의 완이 서로 함께 세트로 붙어 있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시하고 완하고 같이 붙여놓으니까 접시 위에는 물건을 놔도 깊이가 없는 거죠. 대신에 여기가 통에 있으니까 완 복부 가운데가 비어있고 굽 밑에 여기 둥근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 위에다가 놓으면 이 그릇 자체가 뜨거운 물이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데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주 같은 게 여기 음식 같은 게 있으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기입니다. 실용기.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걸 제갈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하니까 특이한 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죠. 또 문양은 이제 홍치 문양은 성화대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 평등 청료를 썼기 때문에 색택이 담아하고 후기로 가면 조금 남의 색으로 발색을 해서 정덕 색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의 모양인데요. 용이 이제 좀 틀립니다. 연지유룡문이라고 해서 용 한 마리가 연지. 그러니까 연지라고 하는 건 연꽃이 있는 연못이죠. 속에서 노는 것으로 성화시의 화중용문, 향초룡이죠. 꽃 속의 용화에서 개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단지 번연화, 그러니까 연꽃이죠. 연지 배경으로 바뀐 거죠. 연지유룡문은 홍치, 화중용은 성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죠. 그래서 용 꼬리를 위로 쳐들었다. 이런 연지용문은 현재 홍치시에만 보인다. 그러니까 체크해놔야죠. 연지용문은 홍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치의 운용문화는 이 기물인데요. 이 기물을, 여기는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문양은 시원청신하고, 유색은 청백의 윤택하여, 조형은 정연하고 가볍고 얇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완의 내벽 구현부에는 해랑문을 그렸죠. 여기 해랑문입니다. 여기 안쪽에 해랑문이고, 해수는 선덕시계의 용소 숨치는 그런 강렬한 게 아니라 조용한 물보라가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내벽에는 쌍용 희주문이 있고, 절만자죠. 만자인 구름이 깔려 있고, 외벽에는 십자운문이죠. 이런 거. 십자운문에 용이, 두 마리가 쌍용이 뒤쳤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두 마리, 바깥에도 두 마리 있다는 거죠. 용의 합법이 전부 다 변화가 있는데, 용 머리를 한번 볼까요? 용 머리가 좀 작아지고, 입을 다물고, 윗입술을 위로 쳐들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위로 펄럭이고, 목이 가늘고, 목이 가늘죠? 길이기가 길어요. 장신이다. 그리고 전신의 청료를 그냥 구륙선으로 용의 문양을 그려놓고, 여기로 그냥 두텁게 칠했어요. 칠해가지고 비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비늘이 없다. 용 몸에 비늘이 없다. 그리고 유약은 청백류로 청백색이 빛나며, 색조가 청신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그리고 바닥면에 청화로 대명 홍치년제라는 육자 2행 해석안이 써졌다. 그리고 동그라미 쌍권을 둘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관효이고요. 민요청화자기를 이제 두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청화인물누광문유계호.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까지 수도박물관 소장의 두 점이 민요 정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양들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복부에 두 조의 문양이 있는데 하나는 조복을 입은 문인이 있고 또 하나는 금을 가지고. 금이죠? 검은 거. 그래서 친우를 방문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휴금 방우. 금. 금을 휴대하고서 가지고서 방우. 친구를 우를 벗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휴금 방우라고 꼭 그런 말을 기억하셔서 그런 검은 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아, 이건 휴금 방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음을 찾는 장면이다 그러는데 지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친구란 뜻입니다. 서로 음을 맞춰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지음을 찾는 장면이다. 그래서 두 가지 도안의 함의는 우의나 함의나 뜻이라는 거죠. 꿈속의 주인이 이제 벼슬결에서 발전을 득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복을 입은 거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우리는 시청각이 중요하니까. 자, 이것입니다. 어우, 멋있지 않습니까? 보주, 보석으로 된 구슬이 꼭지류, 보주류죠? 보주류 꼭지가 있고요. 이건 이제 그런 장군관 같이 이렇게 뚜껑, 유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호 내지 관이 있는 거죠. 유괴, 훈대, 인물 누각문이죠. 누각이 있고 여기 구름은 운무가 용수철 모양으로 돼 있는데 조금 다르죠? 용수철이 좀 덜 감았어. 예전에 정독 때는, 아니 정독이라네요. 정통 때는 많이 감았잖아요, 공백기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 어깨 부분에는 여의운견문이 3단, 하나, 둘, 셋. 그 안에 이제 화해문이 다 장식이 돼 있고요. 구연부 이쪽 외곽에는 구름이 있네요, 구름 문이. 올챙이 구름이 딱 있고. 여기도 이제 어깨 부분처럼 여의운견문이 있고, 그 사이에 또 화해문이, 여기도 화해문이 있는 것처럼. 좀 비슷한 화해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복을 입고 선악하고 같이 있는 이 그림이 있고, 저 반대쪽, 뒤편 쪽에는 휴군방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판문, 변형 연판문이 좀 특이합니다. 연판문 하나 있고 하나 있는데 그 칸 사이에 또 이런 수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회화 품격을 충분히 체현했다, 미녀자기에. 그렇고 이제 전고가 43cm면 상당히 빵이 큰 거죠. 또 하나 수도박물관의 소장의 또 하나 미녀 정품은 이제 인물문이 있는 로입니다. 로. 로죠. 삼종로인데, 하나, 둘하고 뒤쪽에 이제 다리 하나가 있겠죠. 인물문 로인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게 여기 유약을 바르고 노태가 나왔는데, 노태가 저 정도로 화소콩이 이제, 화소콩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이게 500년 정도 된 거니까요, 500, 600년 된 거니까 굉장히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물이고요. 이런 배월도하고 달을 보는 거랑 휴군방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아래에는 구갑문을, 구갑, 거북이 등껍질 같은 금문을 그리고 구갑문 사이는 이제 이 사이에는 이제 법문을, 티벳 문자를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점, 이 점과 이 두 점이 수도박물관 소장에 있는 미녀인데, 이제 홍치대 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두 줄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이제 여기는 사진이 없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에 흑배구리 있습니다. 우린 사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사진을 보고 또 문양을 보고, 기형을 보고, 그래서 단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나 또 다른 책자에 들어간 사진들은 거래가 된 게 아닙니다.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품, 진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매 영감에 있는 것은 진품도 있지만 대부분 방품이라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데이비드 기금, 데이비드 퍼시벌 재단이죠. 데이비드 퍼시벌, 퍼시벌 재단인데, 그래서 데이비드병, 데이비드병 하는 거죠. 소장한 홍치 9년의 청화 연당초문 상의병. 데이비드 기금은 상의병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지난번에 데이비드병이라는 것도 상의병이죠. 그것은 연당초문이 아니라 운용문이었죠. 운용문, 그렇습니다. 높이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60cm 정도면. 바깥 9년에 명문이 있는데 이런 명문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기물은 좀 있다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남병박물관 소장의 홍치, 청화 송학문 완. 완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없고 이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자년제 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점의 기물이 민요 중에 기념명이 있는 귀중앙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민요, 청화 작위를 판별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요 작위의 특징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쭉쭉 써놨죠. 그래서 청화는 국선 평등 청료를 썼다는 것하고 이런 문양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매화가지 끝에 초승달을 그리고 월매화라고 부르는 것은 원때의 시작에서 선덕대도 보이는데 홍치때는 매화가지는 굳세고 수려하며 매화구르터기는 꾸불꾸불한 톱날형으로 그렸다. 그렇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인물도의 포치는 경태 성화시에 비해 광활하다. 이런 것도 이제 특징으로 이제 써놓은 거죠. 용수철 모양의 권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와족 등잔과 능구절연반이 많이 보이고 제갈완, 장경소병, 상이향로, 상이라는 건 이제 코끼리의 귀가 있는 향로가 이제 자주 보인다는 거죠. 코끼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청화로 쌍방곽이니까 이게 네모랗게 쌍방곽, 네모랗게 쓴 것에 임자년제라는 이제 쓴 관지관이 많이 보인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자년제는 1492년, 홍치 5년이라 여기 밑에 있죠? 5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 여기 있습니다. 임자년은 홍치 5년, 1492년. 임진왜략나기 딱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대명연조와 쌍방곽 속에 복자, 복받을 복자하고 은정문양관 등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관지는 홍치 관효 청화자기 관지는 대체로 성화와 비슷한데 해서체로 이렇게 쓴 거죠. 해서체로 육자 쌍행위 위주입니다. 그래서 글은 내저면에 많이 위치하는데 성화년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옆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반이면, 접시면 이 옆에 있다. 그런데 이제 홍치 때부터는 아예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홍치는 이제 관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인 게 이제 오리지널 관지라는 거죠. 이제 특징은 물수변이, 치할 때 물수변이 좀 작아요. 그죠? 작죠? 그래서 고개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요거, 요 상이병.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요 상이병이 이제 여기 홍치구년이라는 기념관이 있는 전지 연꽃이죠. 연꽃. 연꽃이 있는 상이병입니다. 여기 코끼리 귀가 이렇게 나죠. 이가 코끼리를 귀로 썼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자의 귀이자 써서 상이병이고요. 요것도 똑같죠. 그 데이비드 병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근데 문양이 이제 애는 전지연이라는 거고 홍치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원청화였던 거죠. 원나라 때. 그게 이제 틀릴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수강화문이 이렇게 시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진을 봤고요. 또 요 사진도 이제 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아까 그건 줄 알았는데 요건 로예요. 로. 로입니다. 홍치, 청화, 인물문, 통로. 통식이라고 그러죠. 통로입니다. 이게 통같이 생긴 로라는 얘기죠. 여기는 구연부에 이제 회문이 돌려 있고요. 좀 다른 문양입니다. 아까 꺼라. 그래서 오늘은 홍치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홍치년재가 들어 있는 홍치년재가 들어 있는 도로옥에서 또한 10년 치를 한번 쭉 훑으면서 다른 책에 있는 좋은 사진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이렇게 마치고요. 짱가몽 도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